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121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 목적이거든요 등기 목적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에요 자 등기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매매도 있지만 징여도 있고 교환도 있고 상속도 있어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또 경매나 시용 얘네들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들이에요 또 요즘에 나오는 게 진정 명의 회복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당되는 거죠 도로 사오겠대 한매 맡겼대 신탁 재산 맡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그중에 얘네들 3개의 공통점은 계약이죠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되면 뭐가 생각나요? 거민계약서 거민계약서 자 나머지는 계약이 아니니까 거민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진정 명의 회복 거민 받는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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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거민계약서 그래서 계약은 계약인데 무슨 계약?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을 때요 자 만약에 저당계약 전세계약은 아예 해당이 없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거민 받는다면 틀리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과 관련이 있는 계약일 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거민 대상인데 자 문제는 여기서 걸리는 거죠 매매계약은 거민 대상이다 그럼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매매계약은 거민 안 받습니다 자 매매계약을 가지고 자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갈 때는 자 실거래 가액이 있잖아요 이 실거래 가액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매매로 얼마의 거래 가액이 됐냐 5억이다 6억이다 7억이다 이렇게 해서 거래 가액을 어떻게 신고했지 신고 신고했으면 신고필증이 나와요 신고필증을 받았으면 거민을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신고필증이 들어가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다가 거래 가액을 씁니다 신청서에다가 신고된 거래 가액 5억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등기관이 받아서 갚고 권리자 기타 사항란 거기다가 거래 가액을 써주게 됩니다 거래 가액을 등기하는 건 반드시 매매계약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갈 때만이에요 만약에 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고 하면 거래 가액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매매계약서를 내더라도 아직 가등기 상태다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럼 언제 하겠어요? 본등기할 때 본등기할 때 얼마라고 쓰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합쳐져야 실거래 가액이 등기부에 올라오게 된단 말이죠 무슨 계약이든 소유권 이전이 되는 계약이라면 다 거민대상이지만 매매계약도 거민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뭘로 대신한다? 신고로 대신해 신고 신고하게 되면 신고필증 내면서 신청세 써내게 되니까 등기부에 얼마인지 들어가게 된다 이해되시죠? 등기부에 이 사람은 얼마 샀구나 딱 나온다고 이 사람 5억에 샀구나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등기부 등부 딱 뛰니까 5억에 샀네 딱 나와 그 앞에 사람은 4억에 샀네 그 다음 사람은 그러면 10억에 사겠어요? 안 사? 등기부에 이렇게 탁탁 깨끗하게 나오면 좋은 거 나쁜 거예요 부동산 거래가 맑고 투명해지면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슬슬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실거래 가액이 등기부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가려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매매계약이요 이 매매계약이 2006년 1월 1일서부터 신고 제도가 시작됐어요 그 말은 2005년도까지는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신고 자체가 없었어요 신고 자체가 없으니까 이때는 신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등기소에서 관심이 없었어 등기부에 얼마인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너무 옛날 얘기죠? 너무 지금 2023년이니까 그렇죠? 완전 요즘 미래 세계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 인공지능이 장난 아니래요 인공지능이 요즘에 새로운 기술이 있다며 채찍비티라고 드러나 보셨어요? 그런 게 인공지능이래요 어떤 선생님이 실험을 했는데 민버 선생님이 판례를 쫙 집어넣는 다음에 OX를 바꿔줘 이렇게 쫙 바꿔줘더래 오 깜짝이야 뭐에 대해서? 뭐를? 통일이요? 갑자기 무서운 얘기를 하시네요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요 요즘에 잡혀가 그런 얘기는 큰일 나요 요즘 영토 얘기 이런 거 하면 잡혀가요 큰일 나요 절대 한 번 안 독도 얘기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OX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선 2024년이 무섭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이? 2005년, 2006년이니까 엄청 오래됐잖아요 이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미리 계약서 쓴 거는 아무리 등기 소유가 가까웠자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무조건 신고가 들어갑니다 신고하고 나서 등기 신청할 때 써내야 돼요 얼마를 써내야 돼 가등기 때는 안 쓴다 의미 없어요 본등기 때 쓰니까 의미 없어요 하나 의미 있는 게 있어요 매매계약서를 안 내고 소유권 전쟁이 될 수 있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판결서 판결서 판결서를 내는 경우는 계약서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때는 거래가 등기가 안 들어갑니다 판결서 들어갔을 때 계약서가 아닌 경우죠 이거 하나 의미 있고요 또 하나 부동산을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 매매를 한다 그러면 매매를 두 개 이상 하니까 매매 목록이 들어갑니다 매목록 이거 몇 년 보정? 연구 보정 매도 공시는 연구 보정 표현이 있었죠 매매 목록은 몇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작성 들어갑니다 이 매매 목록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등기부에다가 거래가액을 안 써요 목록 번호만 써 목록 제 몇 호 끝 그 목록은 따로 띄워봐야 돼 따로 띄워보면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 쭉 쓴 다음에 10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있다고 따로 그러니까 매매 목록이 들어갔으면 등기부 등본만 딱 띄웠을 때 얼마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매매 목록만 따로 띄워볼 수가 있다 있다 그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알아보라 몰라 몰라 그러니까 등본 뒤고 그냥 얼마인지 모르고 대충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그럼 알아서 하시고 자 우리 교재 보세요 자 121페이지 보세요 121페이지에 실거래가액 신고 관련해가지고 등기법 개정 2006년 6월달서부터 등기법이 개정됐어요 신고는 1월달서부터 시작됐어요 신고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2006년에 신고만 하고 등기소에는 얘기를 안 했거든 6월달서부터 등기부에 얼마인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1번에 보시면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 이거를 원인증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매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거래 신고필증과 매매 목록을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하도록 두른 겁니다 자 2번 이 경우 신청서에 그 거래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해야 돼요 신청서에 얼마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등기부에 그 거래가액을 갚고 자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 네모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 네모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 네모 치세요 자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다가 거래가액이 얼마라고 쓰게 돼 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사기를 칠 때 자 실판 보시면 여기 보시죠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다가 자 거래가액 2억을 썼다네요 이거를요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 OXX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에 등기 원인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OXX 갚고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 이렇게 했어요 갚고에 권리자 기타사항란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죠 정말 치사하지만 그렇게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몇 년간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자꾸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보충 박스 보세요 거래가액 등기 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것만 해당이 되고요 2005년도까지는 아무리 매매가를 해봤자 신고 자체가 없었어요 신고 자체는 그 당시에는 난리 났었죠 업계약서 다운 계약서 막 났었었어요 실거래보다 더 비싸게 쓰고 싸게 쓰고 이래가면서 조작을 했었단 말이죠 왜 실제보다 비싸게 쓸까 나중에 양도세 좀 줄이려고 왜 낫겠을까 양도세는 어차피 안내과 1가구 1주택 그래서 취득세부터 좀 낫게 하려고 막 난리가 났었지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거는 사실 불법이었어요 엄격하겠네요 불법이었는데 이걸 더 엄격하게 하자 그래서 2006년부터 신고하셔 이 제도가 새로 생긴 거예요 신고 그래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계약서일 때만 거래가액 등기한다 뒤집으면 이전에 작성됐으면 하지 않는다 라고 그 밑에 써있죠 니은에 보시면 등기 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판결 조정조소 등 매매계약서가 아니래 판결설렌데 이럴 때는 거래가액 등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을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 등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밑줄 가등기 가등기 할 때는 해당이 없단 말이죠 대신에 언제 하겠어요 본등기 할 때 그 정도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매매목록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금액을 어디다 써야 돼요 금액을 갚고 권리자 기타 상란에 거래가액으로 기록한다 여기 나와 있죠? 거래가액 얼마를 쓴단 말이죠 그 밑에 매매목록이 들어왔대 그럼 몇 개 이상인 거예요? 두 개 이상인 거지 이럴 때는 매매목록 번호를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인지 당장은 안 나와요 목록을 떼어봐야 나온다는 소리죠 매매목록은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그럼 이제 장난칩니다 부동산이 두 개 이상 매매될 때는 반드시 매매목록을 작성한다 OX 두 개 이상이면 반드시 작성한다 기분이 영어 안 좋죠? 두 개 이상 반드시 작성한다? X입니다 두 개라 하더라도 이 신고가 따로따로 들어갔을 때 관청이 달라가지고 이쪽 신고 저쪽 신고 따로 들어갔어요 그럴 때는 목록 작성이 안 됩니다 다시 뒤집어요 부동산 두 개 이상 그러면 부동산 하나일 때 작성할 때는 절대 없다 부동산 하나일 때 목록을 작성할 때는 절대 없다 X입니다 이것도 작성할 때가 있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122페이지 122페이지 메뉴에 매매목록 나와 있죠 목록은 몇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고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록한다 그런데 가로에 잘 보시면 한 개의 계약서에 의해 두 개 이상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서 개개 부동산 신고를 각각 했대 따로따로 신고했대 이럴 때는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두 개일 때도 작성을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거래되는 부동산에 한 개라 하더라도 밑줄 한 개라 하더라도 여기 나왔습니다 한 개라 하더라도 한 개면 원래 작성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매도인 매수인이 양쪽이 다 여러 사람이래 양쪽이 다 여러 사람이래요 한쪽만 여러 사람이면 안 됩니다 이쪽도 여러 사람 저쪽도 여러 사람 이럴 때 이럴 때는 사실상 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부동산 여러 개인 거예요 보통 하나긴 하지만 지분으로 따지면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럴 때는 목록을 작성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일 때는 목록 작성을 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됐고요 3번 보세요 매매목록의 경정 변경 매매목록도 등기 보니까 고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당초 신청에 차고 네모 당초 신청에 차고 등기관의 과오 네모 등기관의 과오 그 파란 글씨 보시면 당초 신청에 차고 이거 하고요 등기관의 과오 이거 하고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고칠 수 있어 이 외에는 못 고쳐 이 외에는 경정 변경할 수 없다 이 외에는 안 된다 등기관 차고일 때는 고칠 수가 있다 당초 차고일 때 고칠 수가 있다 이 외에는 고칠 수가 없다 이 매매목록을 자꾸 고치게 되면요 목록에 써 있는 금액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5억 그랬는데 나중에 10억으로 고쳐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고치는데 당초 차고다 또는 등기관이 잘못한 거다 이런 정도는 못 고쳐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두 가지만 봐주는 겁니다 됐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핵심 박스 보세요 핵심 박스 매매대 핵심 박스 보시면 공동 소유 나와 있죠 요즘 또 공동 소유가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공동 소유 하나는 공유 하나는 합유 또 하나는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공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공유는 지분이 존재합니다 공유 지분 이 지분을 등기할 수가 있다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게 등기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합위라는 뜻만 씁니다 얘네들 합유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에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는 저하고 얘기 거의 안 해도 돼요 총유하는 경우는 교회나 종중 교회나 종중은 등기할 수가 교회 종중 명의로 바로 소유권 등기할 수가 있어요 소유권자 김혜김 씨 종중 된다니까 굳이 총유 등기 같은 걸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중 명의로 바로 등기 들어가면 되니까 얘네들은 이급 후별 잘 아셔야 돼요 합유도 민법상 지분이 존재하지만 이게 등기부에 안 나오고 누구누구 합유라는 뜻만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여기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부상 안 나오고 합위라는 뜻만 나온다고 합유자 누구 합유자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신탁 등기할 때 수탁자가 여러 명이라면 이거는 공유가 아니라 합위를 주는 겁니다 공유는 지분 등기가 되기 때문에 지분을 각자 이전하는 등기도 됩니다 합유는 지분 등기가 안 나오니까 이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못해요 이거는 서로 지분 처분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전원이 합유해서 지분을 처분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변경 등기로서 사람 하나를 바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지 지분 이전은 못합니다 두 개가 다른 거 아시겠죠? 만약에 신탁 등기라는 건 수탁자가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원소유자가 내가 잘 자신 없으니까 전문가들이 같이 관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얘네들을 만약에 공유를 줘버리면 지분 2분지를 2분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분을 팔고 빠질 수 있잖아 그럼 안 됐나? 너희가 책임료 관리해라 라는 차원에서 합위로 묶어줍니다 지분을 아예 쓰지 못하게 수탁자가 여러 명인 신탁 등기죠? 이때 무슨 등기다? 합유 등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공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지분 이전하는 건 다 공유를 처리합니다 하나 더 합위로 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민법상 조합은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대신에 조합원 조합원은 전원명의로 전원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합유 등기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가 없고 조합원 전원명의로 합유 등기 합유 등기가 두 가지예요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 전원 이거 하고요 신탁 등기에서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이때 합유 등기로 들어옵니다 이제 교재 보세요 뭘 이렇게 열심히 써요 다 써놨구만 122페이지 밑에 박스 보시면 합유 써놨어요?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합유자별 지분 등기를 못하고요 신청자 합위라는 뜻만 들어가는 거예요 민법상 조합명의 등기 못하죠? 조합원 전원명의로 합유 등기한다 신탁 등기의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그 수탁자의 합유 등기로 처리하게 돼 있죠 그 위에 올라가시면 1번 공유 지분이 있어요? 공유 지분 공유자별 지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다가 지분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누구 지분이 이분이 이전을 쓰는 거죠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할 때 그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한다 됐죠? 이거 분할하지 말자 그 원인에다가 분할금지 분할금지 금지에 동그라미 금지 분할금지 분할금지 약정이 있으면 있으면 쓴다 인비적상의 얘기죠? 있으면 쓴다 그렇죠? 분할금지 이거를 분할하지 말자 2년간 분할하지 말자 합의해서 약정이 들어갔으면 등기부의 분할금지라고 들어간단 말이죠 얘네들이 2년 하지 말고 3년으로 가자 이거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치면 혼자 가요? 같이 가요? 다 같이 가야지 이걸 단독신청하면 틀린 겁니다 이게 분할금지에 대해서 변경이 들어가면 공동신청 처리합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꼭 보세요 5개 있죠? 꼭 보세요 5개 중에 5번 보세요 꼭 보세요 5개 중에 5번에 보시면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 기간 약정을 갱신한다 여기에 대한 변경은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맞죠? 그 옆에다가 단독신청 X라고 쓰세요 5번에다가 단독신청 X 5번에 단독신청 X 썼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합의 등기는 합의해 지분을 표시한다고 X X죠? 3번 올라가세요 꼭 보세요 3번 갚고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점은 4분의 3 중에 절반을 B의 기전할 때 2번 A 지분 4분의 3 1부 2분의 1 이전으로 기록한다 이게 왜 틀렸을까? 2분의 1이 틀렸죠? 그럼 4분의 3에 2분의 1이 얼마예요? 큰일 났네 4분의 3에 2분의 1은 얼마예요? 8분의 3이지? 뭘 좀 6이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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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2분의 1은 아니야 2분의 1은 아니야 2분의 1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의 8분의 3이 넘어가는 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2분의 1 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 갑과 의리 2번이에요 갑과 의리의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 등기할 때 신청서에 지분을 쓴다 쓴다? 쓴다 공유면 지분을 써야 된다 공유 지분을 써야 된다 쓰지 않는다가 틀린 거예요 1번 등기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당연하지 않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거기 풀어가지고 옆에 기출 연습을 쭉 써놨는데 이거 나중에 좀 천천히 하기로 하고 한번 참고를 읽어보세요 됐습니다 옆에 이제 123페이지로 넘어가죠 123페이지 수용 얘기 나옵니다 수용 토지 수용서부터 들어갈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수용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배출판 봅시다 수용 자 토지를 수용하는 거죠 자 수용은 일단 등기된 토지도 있고요 등기 안 된 토지 있어요 자 만약에 등기 안 된 토지를 수용하겠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근데 보통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 돼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은 등기 된 거 등기배 누가 써 있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등기배 소유자 A 이렇게 A 거로 써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B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내놔 B가 일정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사업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시행자가 나와서 내놔라 자 이거 내 거 할 거다 라고 하면 원래는 A 등기를 말소하고 1번 B 보존등기 하고 들어오는 게 원칙이에요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원시취득은 첫 소유자가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그러느니 여기다 1번 A하고 2번 B로 들어와도 결과 같지 않냐 이거지 만약에 애초에 등기가 없었다면 바로 1번으로 보존등기 들어올 것이고 등기가 있었다면 그냥 편의상 2번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이러고 있죠? 보통 미등기가 많을까 등기된 게 많을까? 우리나라 토지가 등기된 게 많겠죠 그러니까 보통 편의상 뭘로 한다? 이전등기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전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수용은 민법에서 따진다면 원시취득 첫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애초에 등기가 있으면 그냥 이전으로 처리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할 거니까 보상금 좀 줄 테니까 가자 라고 협의를 해봐 안 돼 그럼 위원회에 소집해가지고 강제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협의 재결을 하고 그리고 이날 수용하기로 하자라고 수용기를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등기가 나중에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월달이다 여기다 5월달이다 여기가 10월달이다 대충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 거? 언제부터 내 거? 5월부터 내 거예요 등기 해산 있어? 안 했어 등기 여기서 하잖아요 등기 없이도 물건본동 등기 없이도 물건본동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웬만하면 외우겠다 진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건본동 이때 공용징수가 수용이라고요 등기 없이도 물건본동 언제? 5월 그러지 말고 수용계실 뭘 또 5월이야 수용계실 이걸 시험에 뭐라고 되겠어요? 협의일 재결이 되겠지 그럼 물건본동 여기니까 수용계실이란 말이에요 이거 바꾸는 거예요 일단 협의해보고 수용일 정하고 등기 가져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 거? 수용계실 그러면 여기까지는 A꺼 여기서부터는 B꺼 물건이 변동된다고 소유자가 여기서 바뀐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의 등기부엔 누구만 써있을까? A만 써있겠지 그런데 누구 건데? B 건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이거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그래야지 또 확실하지 그러지 말고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 안 한 상태란 말이죠 내 건 내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엄한 놈이 C가 들어와버렸단 말이에요 2번 C 들어와버렸단 말이에요 잘 들어왔어? 잘못 들어왔어? 잘못 들어왔죠 그럼 얘가 등기 이전 등기만 딱 치면 등기간 얘를 직권말쏘 해줘요 잘못 들어왔으니까 뻔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1번 A, 2번 C가 들어왔다 이건 상관없어요 3번 B 쓰면 되니까 그렇죠? 앞에 들어온 건 상관없고 뒤에 들어오면 직권말쏘단 말이에요 이해 되죠? 네, 돼요 그런데 여기 들어온 C를 말쏘를 못한 게 하나 있어 왜 그러니? 그러니 C가 아들이래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냐? 여기서 돌아가셨대 그러면 상속이 먼저예요? 수용이 먼저예요? 상속이 먼저지 그러니까 이 상속 등기는 수용으로 덮을 수가 없는 거야 상속 등기는 말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답이야 그냥 수용할 때 상속 등기 쓰면 지운다 못 지운다? 못 지운다예요 아시겠죠? 별거 아니죠? 상속 등기는 말쏘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이걸 또 따집니다 또 여기서 돌아가시고 여기서 상속 등기하면 어떡하냐? 못 지우지 뭐고 뭐 당연히 여기서 그냥 받아가면 되니까 상속인한테 수용해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상속하고 여기서 상속 등기하면 어떡하네 여기서는 상속이 안 돼요 개꺼가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는 한만 따져봤자 바보짓 하는 거예요 괜히 시험장 가서 생각도 안 나 이거 왜 보세요? 상속은 지운다 못 지운다? 못 지운다? 끝! 뭘 고민이야? 수용할 때 상속을 말쏘한다 OX OX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용될 때는 상속 등기는 말쏘 대상이 아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수용계실 전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계실 후 상속 등기를 했다 지운다 못 지운다? 못 지운다 그거 다 외워요 못 외워 못 외우잖아요 못 외우니까 의미 없다니까 시험장 가서 상속 등기 나오면 지운다 못 지운다? 못 지운다 그게 답이야 그냥 답 아시겠어요? 수용문제 나왔다 답이 뭐라고요? 상속이 답이라고 그렇죠? 지문 5개 중에 1번 수용문제 나왔다 답이 몇 번? 1번 제가 이렇게까지 했어요 실제 시험에 나왔어 답이 1번이었어 틀렸어 나 진짜 미쳐버려 진짜 진짜 미쳐버려 수용문제 나왔으면 답이 몇 번이요? 1번 상속 1번 상속 아시겠죠? 우리 이제 다음 9월달 10월달에 제가 동영 모의서 연습할 때 집어넣을 거예요 수용문제 나왔다 답이 몇 번? 1번 1번 내용은 상속 직권말서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래도 까먹으면 나도 진짜 진짜 또 할 거야 또 할 거야 다음 달에 또 할 거예요 상속은 말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A로 돼 있지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이 막 붙어있는 땅이었대 어떻게 해요? 다 직권말 소요 왜? 깨끗한 원시취득이니까 그 A 소유일 때 붙어있었던 각종 권리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보상금을 주든 뭘 했건 이미 다 소멸한 거야 그러니까 등기간이 부담없이 다 직권말 소해도 된다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전부 다 직권말소한다 할 수 있죠? 별거 아니에요 걔네들 어떻게 하나?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미 보상 절차가 다 끝난 거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직권 말소합니다 딱 하나 빼고 요역지 조건 요역지 조건 내가 수용해가는 그 땅이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남의 땅을 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걔는 손해면 내가 이렇게 지어버리면 내가 손해잖아 그러니까 그 요역지 조건만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결론이 두 개예요 상속득이하고 요역지 조건 이 두 가지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두 가지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용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내 거 혼자 가져가니까 단독신청이에요 얘가 협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혼자 가져간다? 단독신청 만약에 이 사업시행자 자체가 관공서라면 이때는 촉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시취득이지만 편의상 이전등기인데 만약에 미등기를 수용했다고 하면 무슨 등기예요? 그때는 보존등기로 가는 거죠 보통은 이전등기로 합니다 등기 원인은 수용 등기 원인 일자는 수용개시 여기 쓰는 거예요 재교를 쓰면 틀리는 거예요 수용개시 등기까지 하면 뭘 또 물건배 등이야 물건배 여기다 했는데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등기가 단독신청이 들어가면 등기가 싹 지워주죠? 싹 지워주고 못 빼고 상속하고 또 요역지역권 두 개 빼고 다 말수해요 그렇죠? 그런데 수용된 게 무효가 됐대 실효라고 합니다 실효돼서 수용이 안 되게 됐대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주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간 걸 말수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는 공동신청 수용 뺏어갈 때는 단독신청 원소유자한테 돌려줄 때는 공동신청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123페이지 맨 위에 팁 있어요? 123페이지 맨 위에 팁 보이세요? 팁 팁의 수용은 어떻게 해요? 단독신청으로 이전해 가는 건데 수용이 실효되면 어떻게 돼요? 공동신청으로 도로 말소를 해주는 겁니다 됐죠? 서로 주고받고 거꾸로 잘 보셔야 돼요 밑에 내용 들어갈게요 1번 보시면 사업시행자 단독신청이고 사업시행자가 관공서면 촉탁등기입니다 어쨌든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정보는 다 필요가 없어요 단독일 때도 필요가 없고 촉탁일 때도 필요 없으니까 토지수용은 원시식이지만 편의상 이전 등기한다 주의하시고요 3번에 미등기 토지 나왔죠? 미등기를 수용하면 무슨 등기요? 그때는 보존등기 있지 우리 보존등기 할 때 장, 판, 수, 투 수 있었다며 수 미등기일 때 등기 원인은 토지수용이고 원인일자는 수용이시기 이게 수용개시일이에요 그 밑에 그림 그려놨죠? 이거 협의재결이라면 틀립니다 시험질문에 협의재결을 나왔으면 굉장히 눈에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넘겨보시면 124페이지 메뉴에 124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직권말소가 나옵니다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직권말소인데 단, 수용일 전 상속 걸렸어요? 상속 124페이지 메뉴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상속 상속을 원인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제외한다 말씀 못한다는 거죠 소유권 이외에 걸리는 다 직권말소요 단, 그 부동산 위한지역권 밑줄 위한지역권 위한지역권 거기다가 요역지라고 쓰세요 위한지역권 내 땅을 위에서 존재한 지역권이니까 지우면 손해란 말이에요 내 땅 위에 누가 지나간다 그럼 지워버립니다 내 땅은 위하여 옆에 땅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위한지역권 요역지라고 썼죠? 요역지 이따가 요역지라고 쓴 거 보고 또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요역지역권 이거 말소 대상이 아니다 수용위원회 재결로 인정거리도 제외하는데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위원회에서 인정해도 지운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시험에 나오면 상속 1순위고요 그다음에 요역지가 2순위예요 얘들은 빼고 나머지는 다 지운다 그렇죠? 만약에 수용되는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이 있으면 지워 못 지워? 지워요 여기 안 나오는 건 다 지우는 거 아니야 깨끗하게 새 거 만드니까 그렇죠? 가압류, 가처분은 경매, 다 필요없어서 다 지우는 거예요 못 지우는 거 요역지역관하고 상속하고 이 두 가지는 못 지운다 그렇죠? 못 지운다기보다 안 지우는 거지 오히려 유리하거나 하기 때문에 자, 다음 진정, 명예회복 보이시죠? 진정, 명예회복 이거 민법시간에 배운 적 있었죠? 민법시간에 잘 배우고 있죠?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자, 진정, 명예회복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새로운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법 공부하는 게 사실 뭐 대단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말을 배우는 것이지 엄청나게 대단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배울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만 조금 참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원리를 파악하면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항상 새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변호사들이 막 싸우겠지 그래가지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서 대법원 판사들이 양쪽 변호사들이 주장한 걸 읽어봐요 대법원이나 판사님들이 변호사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얘기를 자기들이 하진 않아 양쪽에서 올라온 것만 봅니다 그중에서 취사선택해가지고 결론 내려주는 거예요 판사님들이 야, 내 생각은 이래면서 의견 제시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럼 만약에 변호사들이 의견 제시 안 한 문제가 있었다 자기 주장하면 유리할 건데 그 변호사가 그 주장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쥐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야? 변호사 책임이지 그럼 일반 고객들이고 알아 몰라요 올리고 넘어가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판사님이 변호사한테 그럼 변호사 이것도 주장하셔야지 이거 안 해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땅땅땅 결론 나잖아 그럼 그게 판례가 돼 판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후에 비슷한 판결을 다 그렇게 판결이 나와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으로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슷한 사건도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진정명의 회복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간의 등기가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요 이거를 매매가 잘못됐다 주장해서 A가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라 말소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말소하면 어떻게 돼요? 말소 말소하고 나서 3번을 쓰는 거죠 2번 말소 이게 말소예요 이게 말소예요 말소 그리고 해당 등기 말소 표시란다 그럼 누구 명의가 됐어? A 명의를 돌아간 거지 그렇죠?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B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변호사가 주장을 한 거예요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가 야 그럼 뭐 이전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거죠 이전으로 어떻게 되냐 등기부에서 3번 A한테 이전이 된 거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변호사들이 판사님들이 안 돼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말소가 있잖아 뭐 하는 짓이 안 돼 라고 했어요 끝났지 판례가 됐어 그러다가 나중에 나중에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변호사가 막 주장해서 이건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번에 판사들이 돼? 그랬어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 이게 진짜로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판사들이 그거 해줘야 되겠는데? 그런 거야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원합이 그동안 우리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다 실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야 법학은 그런 거 아니야 지금 현재 법을 외우고 있냐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변호사들은 현재 법을 다 외울까? 못 외우지 그럼 어떡해요? 여러분들이 들고 들어온 사건 가지고 자기들도 찾아 판례하고 규정하고 다 찾아 별별 규정이 다 있으니까 그거 놓치면 어떻게 해? 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아서 법학을 이해해서 리갈 마인드 키운다 헛소리하고 있네요 그쵸? 그딴 거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법이 이렇게 된 역사를 알고 있는 거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결론을 외워야 돼요 자 원래는 뭐 할 거였는데 말수 할 거였는데 뭘로 다 하셔야 한다 이전으로 한다 옛날에 안 됐다가 지금은 된다 그런다 그렇죠? 필요성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하겠지 그런데 그런 것 같이 알 필요가 없어 알 필요 없고 이전 등기로 돌아올 수가 있다고 하면 돌아오는 매매 계약이 없어요 그렇죠? 중요했을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없잖아 원인이 없으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써준 거야 판결문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써줘 등기관들이 알았어요 등기관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절차하는 사람들이니까 해줄게 이전 등기 쓰는데 등기관들은 하던 절차가 있잖아요 등기 원인 란을 비유만 되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쓴 다음에 판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지 날짜 어떻게 해요? 대법원에서는 생각도 못한 거야 오! 쓰지 마 쓰지 마 날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이거 나와 이거 나와 이거 나와 원인 일자 안 쓴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원인 일자 안 쓴다 왜? 원인 없으니까 원인 자체를 안 쓰는 거였는데 그나마 문구를 하나 만들어줬으니까 이건 쓰고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고 일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할 수 있죠? 그러면 B가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지지 안 지워지고 소유권만 찾아가는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난리가 안 썼어요 이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별 학살이 다 쏟아지고 어차피 등기니까 결론만 맞으면 되지 않냐 뭐 옹호한다 반대한다 막 난리가 안 썼지 지금 이거 난리 난 지 한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또 뭔가 사건 또 연루돼서 대부분 판사들이 안 되겠는데 그럼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법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판례로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요 돌아오는 이전이 새로 거래한 거예요? 새로 거래가 아니지 편의상 이전으로 하는 거지 새로 거래한 거 아니죠? 그럼 토지 거래 허가서를 낼 필요가 없어 거래가 아니니까 새로 취득한 거 아니죠? 그래서 농취증도 낼 필요가 없어 계약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민받을 필요도 없다 이게 끝이에요 자 이제 교재 보세요 124페이지 보시면 등기 원인 써요 안 써요? 원인은 써야지 원인은 원인은 뭐라고?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쓰는 거고요 원인 일자 안 쓴다고 원인 일자 일자 안 쓰고 원인증서 계약서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은 원인증서 절대 없다 OX 왜 또 절대 없다 그랬는지 그렇잖아 그렇죠? 없긴 없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안 해주면 소송하겠죠? 소송하면 뭐가 나와? 판결문이 나오지 그 판결문을 내기는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럴 때는 판결 정본이 원인증명서면의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원인증서는 원래 없지만 판결에 의한 신청이라면 그 판결서를 원인증서로 제출할 수밖에 없죠 농취증 X 토지 거래 허가 X 거민도 X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환매 특약 등기로 넘어갈게요 환매 특약이 요즘 잘 나고 있어요 환매권이라는 건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앞에 칠판 보세요 지금 누구 있어요? 지금 소유자가 누구다? 박찬우 박찬우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들 있잖아요 또 요즘 유명한 영화감독 있잖아요 봉준호 봉준호 누가 더 부자예요? 그건 모르지 모르겠는데 박찬우 감독은 거장이다 그래가지고 막 상도받고 그러는데 엄청 막 성공은 안 하더라고 천만 영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봉준호 감독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히트도 많이 했고 누가 더 부자예요? 모르지 뭐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요 박찬우 감독한테 영화를 새로 만들려는 돈이 없어 근데 이제 재산하는 거죠? 돈을 좀 받고 재산을 파는 거지 대신에 내가 나중에 돈을 돌려줄게 그럼 너한테 넘어가는 그 집 돌려줄래? 어때? 라고 의사표시합니다 둘이 친하대요 친하니까 원래 영화감독들 이상하잖아 이상한 얘기들 하는 거지 재밌겠다 해볼까? 그런 거지 그럽시다 라고 해서 의사표시 되게 특이한 애들이죠? 특약이 어떻게 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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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특약을 그랬죠? 도로 사오기로 돈 다시 돌려주면 도로 사오기로 특약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환매 특약이라는 건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친구가 돈 돌려주면 얘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약속이 미리 됐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기로 미리 약속한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만 돌려주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 그게 뭐예요? 환매 건 생겼어 환매 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몰라요 둘이만 특이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삼자들은 몰라 둘이만 지켜야 돼 이게 뭐예요? 채권이요 물건은 누구한테든지 주장이 되는 겁니다 물건은 되게 문제가 있어요 되게 세해 물건은 세해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이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민법에 딱 물건은 정해놨어 소유권 전환권 주상권 주요권 전세권 딱 정해놨어요 물건 그런데 채권은 정할 수가 없어 워낙에 지들끼리 약속만은 뭐든지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제삼자들한테 다듬을 수 없잖아요 채권은 제삼자들한테 주장이 안 되고 둘이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은 민법에 딱 물건 법정주의라고 딱 정해놨어 그럼 민법에 정의된 것들이니까 다들 아시지? 등기 해놨으니까 다들 보셔 알았어들 하셔 이게 물건이에요 그렇죠? 물건 물건은 그러니까 등기까지 꼭 해야 되겠지 등기해야 물건은 등기해야 자 물건 변동이에요 다시 법률 행위로 등기를 하면 물건 변동이 되는 거고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고 물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따라서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물건 변동 법률 규정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잖아 그럼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물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채권이라고 채권이니까 186조랑 7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186조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는 전혀 상관없고 이거는 둘이만 약속하면 서로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들은 이런 사정을 알아보라 몰라 모른다면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불안하니까 얘가 배신하고 팔아버릴까 봐 환매 특약만 하지 말고 등기도 하지 아니지 등기하면 제3자가 살 때 받겠죠 너 받지 라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이게 환매권은 등기 없이도 채권이 발생하지만 등기까지 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이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채권은 원래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채권은 원래 등기할 수가 없지만 이건 왜 등기하냐 그랬더니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특약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있는 채권으로서 등기되는 게 환매권하고 임차권 대표적이에요 그동안 맨날 임차권 시험이 나오다가 요즘은 진리니까 환매권이 나오는 거예요 환매권은 등기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특약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등기 해놨으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근데 이제 제3자까지 끼면 머리가 터져 이제 제3자한테 뺄게요 빼고 일단 둘이만 볼게요 둘이만 환매 특약 등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애초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갈 때 같이 가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하고 환매 특약이 나중에 들어와 버리면 그 중간에 사이가 떠버리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이 환매 특약 등기 어떻게 한다 동시에 그럼 신청서 하나로 묶었을까 따로따로 쓸까 이거 따로예요 이거 신청서 이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서 동시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거 내고 다음 날 내면 어떻게 돼 각하 각하 뭘 또 안 되어야 각하 각하 우리 각하 사유가 여러 개 있었죠 여러 개 중에 어디 들어갈까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따로따로 신청서에 따로따로 만들어서 낼 때 동시에 대야 되는데 이거 내고 저건 다음 날 내고 이래버리면 각하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반드시 동시에 내야 돼요 동시에 그러면 왜 따로따로 작성하냐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여기로 넘어가죠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 권리자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환매 특약은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이쪽이 권리자 이쪽이 의무자 권리자 반대예요 하나로 묶어 쓸 수가 없어요 요신청서 요신청서 따로 작성해서 낼 때만 동시에 됩니다 동시에 내면 등기관이 동시에 받죠 접수일자가 똑같아 심지어 접수번호도 똑같아 접수번호가 동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죠 박찬욱에서 누가 나올까 봉준호 그 밑에다가 박찬욱 들어온 거예요 등기가 두 개 따닥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같은 날 이렇게 들어옵니다 2번 누구 봉준호 그 밑에다가 이다시 1 들어와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환매권자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이 상태의 등기부를 딱 보시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봉준호 이 사람 소유자요 이 사람한테 누군가 소유권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받아가면 몇 번 들어오겠어 3번으로 들어오겠지 3번 그럼 이다시를 알고 들어와 몰르더라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봤지 라고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소유자는 누구다 봉준호다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은 박찬욱 환매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화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도로 사와야지 이해 되고 있죠 지금 얘가 성공할까 또 실패할까 그럼 모르죠 뭐 모르죠 만약에 성공하면 돈을 들고 누구한테 가요 봉준호 가서 가서 다시 환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거부할 수가 없어 특이하게 됐으니까 돌아가요 그때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돌아옵니다 누구한테 박찬욱한테 새로운 소유권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이에요 원래 소유권 등기 들어오는 걸 말사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신청으로 넣어요 그럼 등기관이 성공하셨구나 라고 해서 밑에다가 소유권 이전 박찬욱을 써줘 그러면서 등기관이 서비스 이거 직권만 써줘 다 끝나셨네 우리가 서비스에서 직권만 써줘 이해 됐죠 근데 얘가 실패했어 실패했어 실패했으면 돈을 들고 나올 일이 없지 나올 일이 없어요 조용하겠지 위에는 급할 거 있어 없어 있지 왜 내 건 내 건데 등기부에 환매 특약이 달려있잖아요 그럼 배기 싫단 말이에요 배기 싫으니까 어떻게 말소시켜야지 그러면 어렵지만 이 양반은 찾아가겠죠 좀 이제 끝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자 말소로 같이 가시자 그래서 이 말소를 신청 말소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이 양반 실패하고 다시 환매를 못할 사실을 등기관들이 알 수가 없지 등기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등기관들이 실패했구나 내가 지워줄게 이건 말이 안 돼요 환매 기간이 넘어서 그냥 끝나버렸다 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와서 신청으로 환매튜계약을 지워야 돼요 근데 환매가 성공했으면 그때는 등기관이 이거를 어떻게 한다 직권만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냐 얼마냐 비용 얼마 들었냐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환매 꼭 쓴 건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써야 되고요 봉준호 입장에서는 환매튜계약 등기가 달려있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 걸로 돼 있지만 누가 사겠어요 안 사겠지 털어버리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평생 달렸으면 안 되겠죠 민법상 부동산 환매는 5년 5년 지나면 끝난 거야 그렇죠 그 안에 가려면 또 기간 약정을 정하는 거지 이러고 있죠 그래서 기간 약정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거고 매매대금 매매비용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써야 돼요 필요적으로 써야 돼요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124페이지 환매튜계약에 관한 등기가 보이실 겁니다 별개의 신청서죠 환매튜계 신청서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두 개의 신청서를 어떻게 동시에 해야 되니까 동일한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환매튜계약 등기 권리자는 매도인이에요 원래 매도인은 의무자잖아요 그런데 환매에서는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빠꾸로 되니까 권리자가 매도인 의무자는 매신이 됩니다 3번 꼭 써야 되는 거 필요적으로 쓰는 거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꼭 쓰는 거고요 기간 같은 경우는 임의적으로 특약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설명은 됐고요 5번에 보시면 부기등기 아시죠 환매튜계약 등기는 2번 밑에 2-1번 하고 부기등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6번에 별표 6번에 별표 환매권 행사했다 말소가 아니라 이전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이때 환매튜계약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해주게 되겠죠 그 밑에 환매권 행사에 의하지 않고 환매권 행사가 안 된 거야 우리 박지원 씨가 실패한 거지 이럴 때는 환매튜계약 등기를 말소하려면 신청말소로 처리해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가서 말소 신청을 해줘야 등기관이 지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싹 섞어낼 수가 있겠죠 환매권이 행사되면 신청말소다 그러면 틀리겠죠 환매권이 행사 안되면 직권말소다 그러면 틀리겠죠 서로 두 개를 바꿔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옆으로 보시면 신탁등기가 보입니다 신탁등기 신탁등기 얘기를 좀 더 하죠 신탁 앞에 칠판 보세요 신탁 저랑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신탁 앞에 보세요 요것만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자 지금 흥부라는 사람 있어요 흥부 흥부 부자예요 그지예요 원래는 그지였는데 제비가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죠 제비 다리 부러진 걸 치료해주면 부자가 된다잖아요 흥부 부자 됐어요 부자 원래 가난했잖아 그렇죠 재산관리를 해 못해 못해 못하니까 똘똘한 애한테 맡겨야 돼 띨띠한 애한테 맡겨야 돼 똘똘한 애 똘똘한 애 누구요 수탁자 수탁자 어려운 거 아니죠 수탁자 수탁자 부자는 뭐예요 부자 위탁자 시험장 가서 흥부라고 그럴까봐 걱정되시게 부자 위탁자 똘똘한 애 수탁자 그렇죠 그래서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2등기를 소유권 이전등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자 부자 흥부가 재산을 소유권 이전등이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지 불안하니까 너 근데 이거 맡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신탁을 붙이는 거지 그러면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이 소유자가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된다 완벽한 소유자입니다 내부적 외부적 구분하지 않아요 완벽한 소유자예요 대신에 딱지가 달렸다 이거 맡긴 재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원래 똘똘하니까 부자겠죠 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 재산이랑 이거랑 섞으면 안 되는 소유예요 그렇죠 다 내 거기도 하지만 이거는 별도로 독립된 재산이다라는 거예요 이 신탁등기를 붙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 등기를 역시 동시에 신청하는 거예요 동시에 신청되면 등기부에는 1번 흥부 거였는데 2번 수탁자 거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신탁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등기 부기 등기 주등기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니까 거기 신탁도 같이 붙이니까 주등기입니다 여기다 순위 번호를 따로 썼어요 하나로 썼어요 하나로 썼어요 이 순위 번호를 별개로 작성한다고 X X 하나의 순위 번호로 주등기로 갑니다 신탁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고 X X 주등기로 가는 거예요 볼 수 있죠 주등기로 하나의 순위 번호로 갑니다 그럼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신청서 하나로 썼을까 따로따로 썼을까 이거는 신청서 하나로 씁니다 신청은 하나의 신청서예요 아까 환매는 별개의 신청서였죠 이건 하나의 신청서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가면서 이 신탁 등기를요 원래는 공동신청하는 거였는데 한번 개정되어서 수탁자가 단독신청하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부자예요? 그지예요? 부자 똘똘해 띨띠래 똘똘해 그럼 부자가 같이 가겠어요? 똘똘한 애 시키겠어요? 똘똘한 애 시키겠지 네가 해 그런 거예요 얘가 안 하면 대위할 수 있습니다 대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맡긴 이유가 뭐니까 아들내미가 있어? 띨띠란 아들내미 누구예요? 수익자 수익자 띨띠란 아들내미 얘가 안 하면 얘도 답답하죠? 얘도 나서서 대위할 수 있어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할 건데 이 수탁자가 안 하면 누가 나선다? 위탁자나 수익자가 나서서 대위할 수 있다 대위할 때는 동시에 될 수가 없죠 안 하니까 나중에 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신청서 하나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부상 수탁자 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밑에 신탁하고 붙었단 말이죠 뭔 소리 나시겠죠? 이러면 누구 거예요 지금? 수탁자 거기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탁자가 또 딴맘만 하면 안 되니까 수탁자 한 명 가지고 안 되겠다 두 명이 같이 가라 공동으로 수탁자가 들어왔다 공유다 합유다? 합유다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부 안 나오고 합위라는 뜻만 쓴다 이 얘기만 제가 시험 볼 때까지 100번 정도 할 거예요 놀랍게도 100번 들어도 까먹는 사람 있다? 놀랍게도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부 안 나오니까 합위라는 뜻을 쓴다 수탁자가 여러 명이 때 간다 그러면 여기다가 신탁등기라고 들어와요 신탁등기라고만 들어왔지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관리하라고 써 있는지가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떡하냐? 여기다가 신탁원부 제 몇 호라고 들어옵니다 신탁원부가 따로 있다고 이게 따로 작성이 돼요 신탁원부 몇 년 버전? 연구 버전 매도 공탁 매도 공탁 배우지 있었죠? 몇 년 버전? 연구 버전 이것도 따로 등본을 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탁자 합유 수탁자가 두 사람이다 기억나시죠? 지분 썼어 안 썼어? 지분 안 썼어요 지분 안 쓰고 합위라는 뜻만 들어왔죠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여기다가 여기는 줄 안 거예요 여기서부터 줄 긋고 신탁 신탁원부 몇 호라고 나온다고 이게 그죠? 신탁원부죠 신탁원부의 구체적인 재산 맡기는 내역이 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 됐어요? 지금 거래 거래강이 여기 있고 여기서는 신탁원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신탁원부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교재 보시면 125페이지 보세요 125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신탁자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밑줄 수탁자, 단독 수탁자, 단독이요 수탁자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수탁자, 단독이요 똘똘하네 똘똘하네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하고요 신탁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보존 설정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정보 밑줄 한 건의 신청정보예요 별개 신청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의 신청서를 묶어가는 겁니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 안 하나 봐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때 이때는 한 건으로 못 갈 수도 있겠죠 나중에 가는 거니까 이거는 예외다 그 다음에 2번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어떡해요 합유 합유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합유 관계라는 뜻을 제공합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공유다 OX OX죠 그렇게 난단 말이에요 공유로 남으면 드립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합유다 3번 등기관이 신탁등기 할 때 일정한 상황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이것도 넓은 의미의 등기부죠 신탁원부도 등기부의 일부로 봐줍니다 몇 년 보존? 연구 보존 매도공탁 연구 보존 그 밑에 니은에 보세요 여러 개의 부동산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탁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탁원부는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신청서는 일괄도 가능하지만 신탁원부는 일괄이 안 됩니다 신탁원부는 각 부동산마다 맡기는 사정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각각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탁원부 내용이 바뀌었대 그럼 두 가지예요 디귿하고 리을하고 묶어놓으세요 디귿, 리을 묶어보시고 법원이 바꿨대 법원이 재판에서 바꿨대 이럴 때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해줘야 됩니다 법원이, 법원이 지금 디귿에 법원이 보이시죠? 법원이 신탁원부의 내용을 변경하겠다 이럴 때는 등기소에 가서 촉탁을 해주는 법원이니까 관공서잖아요 관공서가 등기소에 먼저? 촉탁한다 맨 밑에 리을에 보시면 등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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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원부 내용을 변경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직권으로 신탁원부 변경이 났다라고 하면 앞에 주어를 찾아야 돼요 앞에 주어가 법원이면 촉탁 등기관이면 직권 그럼 한번 해볼게요 법무부 장관이 나오면 촉탁 법무부 장관도 관공서잖아요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신탁원부 변경이 요즘에 작년, 재작년에 연속해서 나왔어요 법원이 신탁원부 기록상을 변경할 때는 수탁자가 단독한다고 OX가 되는 거예요 단독이 아니라 촉탁이라고 법원이 나왔으면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옆에 보시면 기출연습이 있는데요 4번 보세요 바로 옆에 기출연습 4번 보세요 기출연습 4번 보시면 법원이 신탁 변경에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에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이게 틀렸죠? 왜? 법원이잖아요 법원 법원이가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신청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있죠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요즘 한참 분위기가 그렇다 또 나올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작년에 또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제가 이걸 찍었는데요 그 동안에 이게 안 나왔어요 전혀 안 나오다가 재작년에 간평사 시험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법무사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재작년에 한 해 여름에 법무사 간평사에 똑같은 게 두 번이 나오더라고요 각자 심상치 않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딱 찍었는데 나왔어요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이거 특이한 거 재작년에 나왔는데 올해도 한번 신경 씁시다 라고 했는데 작년에 또 나왔어 이게 신탁원부 변경이에요 신탁원부 변경 작년째 작년 나왔던 거 올해 또 나오면 좀 오바긴 한데 이게 신탁 등기는 출제 특징이 계속 낸 거 또 내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거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찾으실 게 신탁원부 변경을 찾으셔야 돼요 신탁원부 기록상이 변경됐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앞에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주어가 법원이면 뭐예요? 촉탁 이걸 신청을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주어가 등기관이면 직권 주어가 법무부 장관이면 촉탁 아시겠죠?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다 이제 안 넣는데 하여튼 그거는 굳이 안 써도 이거 관공서다 촉탁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다 자 고정도 보시고요 자 좀 쉴 건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자 6번까지 풀어보세요 6번까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8 e cor e u l e